오늘은 배변훈련에 대해 알아볼게요. 두둥탁! 엄마한테 강아지 키우고 싶어요 하면 항상 듣는 말이 있었어요. 똥오줌은 누가 다 치우려고.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배변훈련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패드에 싸면 칭찬해주고 아무데나 싸면 혼내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패드가 아닌 곳에 쐈다고 혼을 내면 강아지 입장에서는 대소변을 보면 혼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심각해지면 대소변을 숨기기 위해 자신의 배설물을 먹기 시작할 거예요. 몰랐어요. 이제 배변훈련 시작해볼게요. 근데 배변훈련은 언제 시작해야 하나요? 생후 3에서 4개월 정도가 좋아요. 설명해드리는 부분은 강아지 나이에 상관없이 적용이 되는 방법이에요. 첫 번째, 패드 4개를 구석구석 바닥에 깔아줘요. 아이들에게 선택권을 주는 거군요. 강아지와 가족들이 주로 생활하는 곳에는 놓지 마시고요. 강아지는 자신의 생활 공간에 기본적으로 배변하는 것을 싫어한다고 하더라고요. 오픈된 공간보다 좀 깨끗한 구석진 곳이 좋아요. 배변을 안 하게 되는 장소는 패드를 치워주세요. 두 번째, 강아지와 같이 배변 패드로 가서 간식을 패드에 놓아주세요. 다른 패드로 순차적으로 이동해서 또 패드에 간식을 놓아주세요. 유도는 하되 억지로 올리지 마세요. 좋지 않은 기억을 가질 수 있으니까요. 세 번째, 훈련이 끝나고도 패드에서 대소변을 보는 경우 바로 칭찬해 주시거나 간식을 주세요. 간식이 없다고 해도 부드러운 목소리로 쓰다듬어 주세요. 잘했어 라는 말과 같이요. 너무 간단해요. 한번 해봐야겠네요. 강아지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게 하는 것이 좋은 훈련이에요.